여러분 많이 힘드신가요? 술 틀려달라고 많이 끼시나요? 좀.. 조금만 참으세요 마지막으로 한도 남았죠? 벌써 마지막 곡이에요 여러분 많이 아셨죠? 마지막 곡이니까 많이 소리 질러줘서 부탁합니다 아아아 여러분 저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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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뒤에 안녕하세요 계란대에서도 저희 응원을 끄시고 계시는데 저희 목소리 들리세요? 네 다행이에요 안 들릴 줄 알았는데 여러분 탑제도 불가, 불제도 건강하고 안전이죠? 네, 여러분 거기 이런 데 많으니까 위험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서로 안전하게 오늘 즐겁게 즐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조심하세요 저희 팬분들이 아쉬울 수도 있으니까 저희 친구 콧구부도 한번 들려봅시다 저희 팬분들 한테도 인사드렸는데 양계 패드 드릴까요? 네, 저희 노래 많이 들어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저희, 저희 뒤에 분들 한테도 인사드렸는데 양계 패드 드릴까요? 네, 저희 아직 활동이 안 끝났으니까 저희 노래 많이 들어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고 오신 분은 저희가 프로선을 더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워러맨인데 저희가 너무너무 귀여운 모습으로 왔어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워러맨은 좀 깜찍하게 올릴까요? 하나만, 귀여워, 귀여워 최초로, 뭘 원할게요 섹시하게? 이 머리로 하고요? 섹시하게 하는걸로 흑바머리하고 섹시하게 저희도 월화하니 월화하니 좀 더 좋아야지 기분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함께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IOI 끝까지 사랑해주시고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YES I LOVE IT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겨주세요 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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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